다음 페이지 19번 별표 치시고 시험에 출제가 됐습니다. 뭐가 출제가 되느냐? 업무상 위력추행이죠. 업무상 위력추행에 대한 쟁점이 출제가 됐는데요. 뭐를 했냐면 우리 저것도 나왔어요. 미용실 옛날에 미장원이라고 했죠. 와이프가 미장원 사장이고 와이프의 남편이 가서 너 해고하겠다, 자르겠다라고 해서 성관계 가졌어요. 그것도 업무상 위력에 의한 가늠체가 성립한다 했습니다. 그 판례가 나오고 그 다음에 19번 별표 치시고 21년도 드디어 나왔죠. 나올 줄 알았으니까 나올 줄 알았는데. 편의점에서 알바를 고용하면서 그 상태에서 노래방에 데리고 가서 성기동 삽입시키고 만지고 지랄 연병을 했던 거예요. 지금 현재. 그래 놓고 업무상 위력에 의한 추행이 문제됐던 쟁점인데 뭐라고 주장하느냐? 아직 위력은 업무장계가 아니다. 나는 지금 채용한 상태에서 만졌으면 업무상 위력 추행인데 아직 채용 과정 중에 있기에 있으니까 업무상 위력은 아니다. 내 판례는 개새끼야. 채용 절차에 있어도 뭐로 처벌하겠다? 업무상 위력 추행으로 처벌하겠다. 별표 치시고 나왔죠. 성폭법 제10조가 이걸 미리 하겠다는 거예요. 전에 설명을 다 찍어줬는데도 나중에 나오니까 그랬어요? 몰랐어요. 그거 못 들었어요. 이런 애들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미리 미리 나중에 다시는 그런 소리를 듣고 싶지 않아요. 내가 했다니까. 가서 옛날 강의 들어보면 다 했어. 나온다. 겁나 중요하다. 미장원 얘기들까지 다 했어. 그런데 늦게 하다 보니까 학생들이 템포가 늦어지는 거예요. 할 게 많은 상태에서 판례가 쏟아지고 할 거 많으니까 못하겠어요. 이런 것 같아요. 그래서 내가 이걸 미리 당겨서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강합니다. 성폭법에서 업무 고용이나 그 밖의 관계로 자기 보호감독 받는 사람은 직장관에서 보호 또는 감독을 받거나 사실상 보호감독. 사실상 보호감독은 아까 미장원에서 남편 얘기하는 거예요. 거기도 당연히 포함되고 채용 절차에서 영향력 범위 안에 있는 사람도 여기에 포함된다. 까지 체크를 해서 보셔야 됩니다. 양가로 20번이 성폭법상의 업무상 위력추행. 편의점에서 알바하면서 노래방 데리고 가면서 성기 만지고 성기 만지기 하고 이렇게 하는 거. 이것도 업무상 위력추행에 해당한다. 21번도 무조건 나오죠. 카메라 등 이용 차량제에서 레깅스 입은 거 찍은 거죠. 레깅스. 신체에 레깅스 입은 것도 신체에 해당하느냐라는 쟁점입니다. 카메라 등 이용 차량제의 대상이 되는 신체가 반드시 노출된 부분이 한정되는 것은 아니다. 이게 나오죠. 반드시 노출된 부분이 한정된다. 이런 마음이 틀리죠. 제가 궁금한 게 제가 레깅스 입으면 되나요? 강의할 때 말고 저희 주짓수 할 때 노기 주짓수라고 해서 레깅스 입고 하거든요. 밖에는 입고 나면 안 되겠지. 혹시 남자 중에서 레깅스 입으신 분. 레깅스 편합니다. 생각보다 편합니다. 가끔 입어요. 레깅스. 레깅스 입어보신 분. 손을 안 되는 거구나. 그치 그치. 강의 때 레깅스 입는다는 얘기 아니니까 오해하지 마시고. 하여튼 뭐 이런 거예요. 신체가 노출되기 때문에. 레깅스를 사오라고 하더라고요. 이거 뻘집에서 도저히 못하겠어. 우리 도장에서 하거든요. 입고. 어쨌든 그렇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노출된 부분이 한정되는 것은 아니다. 의복이 몸에 밀착하여 엉덩이와 허벅지 부분에 굴곡이 드러난다. 그럼 결국은 벗은 상태에서 찍은 것과 뭔 차이가 있느냐. 레깅스를 입은 것 뿐이지. 벗은 상태에서 찍은 것에 다를 바가 없기 때문에 이것도 신체에 해당할 수 있다. 양가로 22번 나오죠. 두 번째죠. 피해자 엉덩이를 포함한 하반신 위주의 차량이 있었고. 이 새끼 뻔한 거지. 위를 찍은 게 아니야. 변명된 거 동영상 봤더니 밑에만 찍은 거야. 밑에만. 죄다 레깅스 입은 애들 다 찍은 거야. 피해자 엉덩이를 포함한 하체 부분에 굴곡이 드러났다. 그러면 노출된 신체하고 뭔 차이가 있느냐. 이렇다면 카메라 등 이용 촬영지 해당한다. 이건 레깅스 찍은 거 카메라 등 이용 촬영지 너무 쉽고요. 21번이 더 중요해요. 반드시 노출된 신체 한정한다. 이게 나올 거야. 이게 나오면 양가로 22번하고 22번 같은 판례니까 체크해서 보시면 되고요. 양가로 23번에 명예훼손치에서의 사실적지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희근이 자신의 카카오톡 계정 프로필 상태 메시지에 상태 메시지 알죠. 카톡 프사 밑에 적혀있는 거 있죠. 학교폭력본 접촉금지하고 주먹을 세 방을 딱 그려놨어요. 그러면 가서 들어가보면 날 지친간 줄 알죠. 주먹이 세 개 있어요. 겁나 짜증나죠. 학교폭력본 접촉금지. 저거 안 당해보셨나요? 헤어진 여자친구 당하면 진짜 다른 남자랑 하트하고 있어요. 어떨 것 같아? 허그하고 있으면 어떨 것 같아? 헤어지고 며칠 이내 딴 남자하고 끌어안고 사주면 어떨 것 같아? 핸드폰 던지고 싶죠. 저만 겪었나요? 뭔지 알지 그렇지? 더 웃긴 건 내가 사준 가방 갖고 가는 게 카톡 프사올. 와... 그죠? 고통이 느껴지죠? 개 짜증나겠죠. 그래서 명예훼손처럼 고소구반을 했는데 판례는 사실적치라고 볼 수는 없다. 이겁니다. 그린말 3개를 개시했다 하더라도 학교폭력 사건이나 그 사건을 피해자가 받은 조치에 대한 과제에 가해함으로써 기재함으로써 사회적 가치나 평가 저하시키기 충분한 구체적인 사실적치라고 볼 수는 없다라는 판례고 양가루 24번 건조물 침입죄의 객체 사드기지의 철조망으로 막아놨잖아요. 대학생들도 사드기지도 뚫고 들어가서 툭툭툭 전화해서 사드기지 반대한다. 물러나라. 물러나라. 이런 거 해요. 그거는 뭐에 해당하느냐? 또 건조물에 해당한다. 세 번째 조. 사드기지 경계 외가 철조망인 내각 철조망을 이중으로 설치하여 외부인의 접근을 철저하게 통제하고 있다. 그러면 당연히 위해죄에 해당한다. 사드기지에 들어가도 건조물 침입죄에 해당한다. 양가루 28번 여기까지만 합시다. 배임죄의 주체만 잠깐 보고 갑시다. 배임죄는 탐후의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 진정신분범. 이거 배임죄에서 바로 설명할 건데 아마 다음 주 월요일날 바로 설명할 판례입니다. 진정신분범이다. 그래서 타인 사무 처리자라는 지위를 가진 자만 성립하는 범죄이기 때문에 피해가 얼마 정도인지 손해를 얼마나 끼쳤는지 채권자에게 큰 손해 끼쳤는지는 상관이 없다. 온리 뭐 갖고 판단하겠다. 타인의 사무 처리자라는 지위를 가진 자만 저지르는 범죄에 해당한다. 까지 설명해서 배임죄의 주체까지 설명했고요. 나머지 판례 아직도 많습니다. 그거는 다음 주 월요일날 뒤에 사기죄 이어서 나머지 부분하고 또 설명할까요. 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자막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자막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